이걸 한다고? 나와 인마 나와 안 보이잖아 나오라고 더 한다 한다 5 4 3 2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뒷모습 멋있다 감독이 멍텅구리네 멍텅구리야 야 그래 하진아 야 데뷔 축하한다 야 어? 야 굉장했어 계란은 니가 다 먹어라 야 데뷔 축하한다 잘하네 하진이가 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아 괜찮아 커다란 데뷔였어 약간 노란자 몰라 노란자 빵모 햄스토카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야 계란 다 줘 그냥 하진아 넌 나 이 새끼 진짜 야 너 커피내드 니가 탔냐? 공복이냐? 공복이냐? 너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.